수학에 빠진 시간 혹시 이 11월 모의고사의 기준으로 특히 수원 부분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수투는 조금 쉽게 나오고 또 이제 뒤쪽 내용은 많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수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우리 어쩔 수 없이 이과든 문과든 다 공통으로 나올 수 있는 문항들이니까 수원은 몰랐던 개념은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. 3학년이잖아 이젠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모의고사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챙기면서 가셔야 돼요.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나형 해설강의 전반부로 선생님이 맡게 되어서 1번 문제부터 해설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. 갑시다. 앞쪽은 사실 너무 쉽죠? 그래서 안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넘어갑시다. 자 9는 누구냐면 그죠? 3의 제곱이니까. 2분의 3 이렇게 있잖아. 이 지수법칙 성립하죠? 밑이 양수기 때문에. 그래서 뚜두둑 들어오시면 3의 세제곱 해서 27 내시면 될 것 같아요. 됐죠? 두 번째 문제는 얘들아 3까지 가라는 얘기는 첫 항부터 시작하면 공차 몇 움직이면 되는 거야? 2만 움직이면 되죠?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공차 두 번 가면 되는 거니까 9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. 됐죠? 이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고. 3번 문제. 극한 0분의 0꼴에 해당하는 문제죠. 그래서 우리 인수. 0으로 하는 인수가 반드시 약분되어야 될 것이다. 그래서 약분됐으면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대입하는 거니까 2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 4번. 4번은 미분한 다음에 뭐 대입하는 겁니까? 2 대입하는 거니까 우리 가볍게 미분 한번 치면 f'x 2x 더하기 7 이렇게 되겠죠. 여기다가 2 한번 대입하면 f'2는 이렇게 11 됐죠? 이런 거 숫자 계산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. 다음 넘어가서 우리 5번 갑시다. 삼각방정식 이렇게 나온 거지. 자 이런 거 풀어갈 땐 어떻게 풀어가는 거죠? 그렇죠? 기본적으로 누가 1 될까 생각하는 거지만 원칙을 따진다면 우리 요거 3x 플러스 아니 3x 얘를 뭐 하는 거냐면 치환하는 거지. 치환하는 거야. 3x를 뭐로? t로. 치환하면 항상 뭐가 생긴다? 범위가 생겨. 치환을 했기 때문에 나는 t에 대한 범위를 써야 되는 거지. t는 3x니까 양변에 3을 곱하시면 아 우리의 t의 범위는 이렇게 파이구나 이렇게. 아 그러면 선생님 나는 요식이 사인 누가 내는 거니까. t는 1 이렇게. 그럼 머릿속으로 사인 t에 대한 그래프를 요 범위 안에서 내셔야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래프까지 다 그리면서 생각인데 사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림을 안 그려도 괜찮지. 요렇게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지. 사인은. 그렇죠?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누구니까? 파이니까 지금은 t에 대한 이야기고. 아 그러면 선생님 사인 t가 1 되는 값은 하나밖에 없습니다. 2분의 파이요. 그렇죠? 2분의 파이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여기서 만족하는 그 t값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. 선생님 근데 나는 t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는 건 x값을 찾는 거니까 바로 요 t. 그 t. 그 t는 누구였는데? 3x였죠. 따라서 최종적으로 난 해를 구하는 거니까 3으로 나눠주시면 6분의 파이. 요렇게 하고 아름답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기본적인 스타일이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고. 자 그럼 6번 문제도 갑시다. 6번 문제. 극한의 성질을 푸는 거지. 극한의 성질.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푸면 이렇게 가는 거지. 아 네가 수렴합니다. 또 누가 수렴해요? 얘도 수렴합니다. 그럼 수렴하는 두 개끼리는 더할 수도, 뺄 수도, 곱할 수도, 0이 아니라면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상수배도 해도 되는 거지. 아 내가 구하는 게 gx를 물어봤으니까 나는 요 두 개를 적당히 상수배하고 더하기 빼기. 요런 걸 통해서 gx를 남겨둘 수 있지 않을까. 즉 여기다 몇 배만 취하면 두 배를 취한다면 여기에 극한값도 두 배가 될 것이고. 그럼 난 얘와 얘를 서로 뭐 하길 원해? 너에서 널 빼길 원하는 거지. 따라서 빼면은 여기서 여길 뭐 해버리면? 빼면은 바로 그게 누구만 남는 거냐면 그게 바로 그냥 리미트 gx만 남는 거네요. 그죠? 너에서 널 빼면은 그것은 극한값의 뺄셈으로 계산한다 해서 6 요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. 됐죠? 그 다음 7번 7번은 그래프를 안 그려도 괜찮죠. 요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 f3 더하기 누굴 찾으렸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어?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 우리 fx의 값을 구해라. f3은 그래프를 같이 봐요. 거기에 문제 있잖아요. 3에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 거지. 지금 3을 기준으로 이쪽에 땡그라미 돼 있고 뿅 색칠 그 다음 밑에는 뭐가 되냐? 빵꾸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니까 3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는 거니까 너에 들어간 함수값은 1 그래서 색칠된 것에 1 그러니까 얘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1에 대한 무슨 극한이야 이번엔 좌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1의 왼쪽에서부터 1을 타고 와야 되는 거지. 그래서 1을 금방으로 보시면 될 거고 1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죠. 여기에 그래프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여기 색칠 하나 그 다음 여기 이렇게 하나 있잖아. 아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요극한 값 1이고 요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f1을 구하면은 우리 색칠된 값 0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고 1에 대한 무슨 값? 좌극한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타고 오시면 되는 거죠. 요 값도 1이었을 겁니다. y값 그래서 요게 1 더하기 1 해서 2로 그냥 아름답게 정답 내시면 되는 거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